저는 옆에서 부메라를 던지고 두 손이 소리 들리시죠?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로부터 진오입니다 오늘은 흐흐흫 안녕하세요 저희 멤버 멤버기보다 저랑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예 저희의 여고맬 여자랑 같이 헬도 활동하시는 메자오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출연이시죠? 네 거의 거의 첫 출연이시네요 한다면서도 그때 도티님이랑 갈때 시간이 안되서 못했거든요 맞죠? 네 오늘 승찬이가 여러분들 회식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제가 이제 메자오린님 같이 할래요 하니까 예 할께요 근데 지금 잠깐 좀비가 오거든요 좀비좀 죽입시다 여기가 오늘 여자가 와서 예 신났나봐요 애들이 예 여자가 와서 신난거 같은데 일단 오늘 최대한 부끄럽게 아 부끄럽게란다 매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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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럭키블럭이 안에 있어요 이거 챙기세요 자 이거 챙기시면은 네네 요걸 이제 까서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시고 맵에서 좀 멀어져야되 이게 막 터지거나 그럴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까서 저랑 같이 아이템 남걸로 저 히어로 오늘의 히어로 주제가 뭡니까? 배트맨이죠? 네 배트맨 슈트를 삽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저걸 물리칠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일단 한번 첫번째로 오리님이 한번 까 보세요 어떻게 까죠? 이게 딱히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죠 이렇게 신경하죠? 근데 막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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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예 이런식으로 까서 이제 에메란드가 다이아 뭐 이제 각종 아이템을 해서 저기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 네 자 한번 까봅시다 같이 자 일단 오늘 오리님의 운을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과연 일생의 운이 어떤지 쓰레긴지 아니지 마크 해보셨어요? 이게 좋아보여요? 이게 좋아보이냐고요 이게 좋아보여요? 아줌마? 자 갑시다 저희가 하는게 있어요 연결고리라는 노래 아세요? 네 너와 나이 그거? 아시죠 여기 앞에 설치해보세요 제 앞에 저희가 맨날 하는게 뭐냐면 너와 나이 고려하면서 이걸 부셔요 아셨죠 네 이렇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딱 부시는거에요 아 근데 하지 맙시다 여자니까 괜히 제가 하기가 조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차에 가요 이게 운이 좋아하다 나빴다는거 보니까 일생에 남자친구를 사귀면은 한 번은 좋아 저 이거 빨리 안된가요? 어 잠시만요 저 지금 갱 지금 갱랑했다고요? 네 지금 갱랑했어요 아 아 이거 죽여요 복면 죽여야되요 어 복명남이에요 복명남 일명 뭐야 일단은 보니까 일생에 남자를 좋은 남자를 만날거에요 하지만 반대로 나쁜 남자도 만났는데 아셨죠? 이게 진짜 그래요 이거 거짓말 치는게 아닙니까요? 일단 여기 쓰레기통이에요 여기 쓰레기통이라서 버려도 돼요 일단은 오늘 중요한게 에메랄드 다이야랑 여기 아이템 보시면은 오늘 오리님이 중요한 아이템을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정말요? 여기 한 번 상장 봐보세요 상장보면은 이제 잠시 나갔다 올게요 아 그래요? 까보세요 한 번 안돼요 아줌마 아줌마 좀비가 많아요 아줌마 아 저기요 뭐하시는겁니까? 어떻게해요? 자 제가 또 이제 기술로 저 저 저 저 저 기술나 많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상점 한 번 보세요 오늘 필요한 아이템이 뭐가 필요한지 말할게요 안장 자 이제 엔더사장 상자 케이크 스폰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이걸 먹으면 버리면 안됩니다 네 아셨죠? 네 제 친구는 멍청하게 버리더라구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까봅시다 일단은 운이 굉장히 안좋으신데 좀 멀리 가세요 아니요 맞는좋아요 제가 한 번 까볼까요? 네 허어 이건 쓰레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허어 허어 가버려 개안졌네 왜 이렇게 쓰레기만 나오지 나도 여기도 한번 까보세요 와 금은 별로 안좋아요 여기서 쓸모가 없기때메 아 여기에 규모가 큰 어 이쁘다 자 깝시다 오 스팟 와 역시 좋은 남자 나쁜 남자를 만나는 이 여자 자 이렇게 캐면 되요 이제 그걸 블럭을 놔두면은 바로 에메란드 블럭이 생겨요 오 오늘 에메란드 블럭이 필요하신거 아시죠? 옷을 살려면은 네 아시죠? 네 여기 갑시다 아 아 아 지금 여기 저 따라하세요 아 오어어 안돼 와 이거 봐요 나쁜 남자는 만나면이지만 좋은 남자는 만나고 하지마 자 자 아 철개 어디에만 가보세요 우와 으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우아 우와 소름 아 계속 까시면 돼요 아 또 나왔어 이거 어 꼴 먹기 싫다 진짜 이거 어 럭키보우 어 럭키보우 좋아요 어! 아 무기에요? 어? 나이스 나왔죠 여러분들 드레곤의 알 드래곤의 알이나 신옥이라 네더의 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셨죠? 그게 무기를, 무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셨죠? 네 어 굉장히 대답이, 뭔가 학생과 선생의 대화하는 느낌이죠? 아니 기분 탓이죠? 네 당연하죠! 괭이가 나왔는데 괭이요? 괭이요 괭이 아 괭이요? 어 열심히 하시네 역시 농촌의 여자 자 갑니다 아 또 나오네 이거 미치겠네 저 바지가 없어요 어! 나오셨네 무기 그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라고요?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 야 축하드립니다 저 근데 바지가 없어요 어떡해요? 저 섹시하죠? 어린이 컨셉이 뭡니까 스킨 컨셉이 호텔?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 하자 뭔가 그런 느낌이나는데요 정말요? 이 남자에요? 호울이 흐흐흐흐 아니 드립즈로 다 맞습니다 아 네 쟤 까세요 아 호박파 이제 다정한 남자도 만난다 크으 역시 난다르시네 호흑 야어어어어 이거 제까, 제 거예요 뭐라구요? 허아! 나와요 샷 흐흐흫 어 다시 까겠어 야 착하시네 제가 드릴게요 드릴게요 와 또 신호기 잠시만요 오늘 신호기가 무슨 아이템인지 확인좀 할게요 제가 네 오늘 신호기가 어디보자 아 밀치기가 붙어있는 무게를 주네요 제게 더 좋네요 자 갑니다 아 또 나왔어 어 바지 나왔다 바지 척 아 다이악 아빠 나오셨네 말가모 손 자 갑니다 제가 못입나요? 아 마크를 아예 안아보셨네 이건 좀 심각하신대 어? 이게 뭡니까? 러키쉽 뭔 뜻입니까? 우어어어어어 짖어엏스 자 까세요 우어 야 닭이 다이악을 낳는거에요 그래서 그니까, 오리님이 다이야를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시지요? 그 얘네들 크나요? 나중에, 아예, 크면서 이제 다이야를 품어요 자, 뜁니다 허아옹 왜 웃어요? 님도 아까 떨어졌어요 아이, 좀 비슷한 일단은 따뜻따끈한 목욕탕을 갖다 생각하고 죽겠습니다 옷을 벗고 왜 안따라와 체로 게이스 영어를 못입 스태프 던더스태프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클릭해봐요 어 아시죠 매일에 지정된 곳을 놔두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써지는거에요 님이 쓰고싶은 방향대로 쓸 수 있는거에요 한번 저한테 써보세요 아니 어디다 클릭하면 거기가 클릭돼요 아니 저기요 아니 어디다 클릭하면 거기가 클릭돼요 아악 아셨죠 아니 어디다 클릭하면 거기가 클릭되는거에요 자 갑니다 아 자꾸 금가빠 나오죠 다이아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와 정말 뭐야 하 다이사 나이스 니 몇개 담았어요? 네? 아홉개요 어 저도 담았는데 이제 같이 한번 제가 한번 탑을 싸우고싶다 저는 신의 탑 뮤트는 아세요? 네 네 알기만해요 어 나이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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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깊싸게 까겠습니다 운반 아 이게 뭐죠? 어 거기 안에 이제 럭키블럭 있을거에요 한번 까보세요 하나씩 오 뭐있어요? 오오 안장 좋아요 안장 안장? 안장이 제가 아까 에미러드 다섯개로 받고싶다고 말씀드렸죠 아 저 자꾸 여기다가 또 설치했는데 아 모르겠다 아휴 굉장히 좀 멍청한거같은거 아 아니에요 어 아닌가요? 당연 아이씨 복개미 이야 별로 안좋네 자 갑니다 아 짚시 헉 헉 쓰레기 하아 뭐야 이거 저 마지막에 이거 저 안먹으세요 아 저 끝났어요 한번 까세요 이제 저 저 끝났거든요 너무 많아 오오 오 스펀지 제가 오늘 스펀지 필요하다 했잖아요 아 뭐고 찌지가 좋아요 왜요 아 짚신 아 짚신 쓰레기고 아 마지막까지 쓰레기가 나왔네요 따라오세요 저네들 어 근데 어 에메랄드 이거 다이아웃이랑 좀 뭔가 상이랑 어울리는데요 스 하하하하 끝이 않아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하하 바다칠 줄을 모르네 뭐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스펀지로 에메랄드 교환 할 수 있거든요 안장이랑 교환하시면 돼요 나이스 어 전 열려둘게 있거든요 저 있잖아요 예? 안 눌러져 따갔다 오시면 돼요 이럴수가 자 저는 옷을 먼저 사고 있을게요 어? 님 엠? 엠? 저 신발이 없어요 하하하하 아 님부터 마치시고 일단 네 아니 일단 저는 다이아 블럭이 12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무기를 아! 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네 자 이거를 무기를 사야 되거든요 배틀붐이라 자 이제 이걸 사주고 이 16개는요 어차피 내구도가 매우 많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어요 개꿀이죠 이거 블럭을 에메랄드로 바꾸나요? 뭔소리에요? 네 아 예 에메랄드로 인벤토리 창이 아니면 바꿔줘요 님 인벤토리 창이 아니면 바꿔줘요 님 인벤토리 창이 아니면 바꿔줘요 어? 왜 11개가 떨어져요 어? 흐흫흫흫흫흫흫 왜요? 네? 왜요? 11개가 떨어져있다고요? 님 설명 지금 없어요? 흫흫흫흫흫흫 뭔가 없어졌다 했더니 거기에 있었나봐요 아 여기 먹으세요 드세요 저 집 다 사서 오늘 사시면 돼요 아셨죠 어? 흫흫흫흫흫흫흫 아니 뭐하세요 흫흫흫흫흫흫흫 아니 잠깐 바보티내네요 저기요 오케이 저 일단 풀템 아 누구냐아 어? 징징아 오? 다람쥐다 오 오 다람쥐 에? 일단 무기 아까 그 신호기로 무기를 샀어요? 바깠어요? 잠시만요 아니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신욕이 밖에 없어서 아마 밀치기 밖에 못할거에요 저 거미는 뭔가요? 스파이더네? 모르겠어요 무시하시고 일단 다이아 있어요? 네 다이아 여기서 좀 무기 구입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끝에 가시면 다이아 다섯개랑 여섯개로 세개로 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네 그거 구입하시면 돼요 한개는 터지는 거고요 폭탄이고 한개는 이제 던지는 부메랑 부메랑? 네 둘 다 사도 돼요? 네 둘 다 사는거에요 아 둘 다 사는거에요? 네 그만 샀어요? 저 저 정리 좀 할게요 그럼 모자라면은 이제 이제 다이아가 남으면은 여기서 네 여기 보시면은 황금사과 황금사과를 살 수 돼요 왜요? 무기 버린거 아니죠? 버렸는데 어떤거요? 아아 뭐? 그 그 그 무기요 뭐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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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기요? 네 신호기 두개있잖아요 아 네 한개 더 뽑아도 돼요? 네? 아 뽑아도 돼요 있는걸로 제한은 없어요 아 뭔가 아깝네요 진짜 멍청하신게 맞는거 같아요 지금 아 아니에요 일단 그럼 부메랑이랑 다 샀어요 그것도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잡아볼 상대가 누굽니까 어? 아 아 이렇게 반응이 좀 척하! 이러면 되죠 어? 아 괜찮습니다 아 내 무기 다 구입하셨어요? 이게 방금 신호기로 먹은 아이템은 있잖아요 오른쪽 클릭하면은 날라갈 수 있어요 네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쓰면 차 오 그리고 이거는 던진이 부메랑 한번 제가 돼지를 잡아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던지는 부메랑 아셨죠 네 던져보세요 한번 연습번호 한번 해봐야지 그 다음에 빨간색깔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런겁니다 아셨죠 네 자 따라오세요 오늘 여러분 저희가 한번 저희 여자 최초여자와 히어로키 매트를 진행해봤는데 일단은 어때요 좀 살짝 해본 결과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네 네네네 아 굉장히 역시 멍청이네요 아직 덜해본거 같은데 네 네 아직 덜해본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모모시설 조커 소화할게요 네 긴장을 빠셔야 됩니다 네 여기 돼지도 같이 생전하나요 네 갑니다 준비 시작 자 어 날 따라와 저기요 빨리 맞춰 이렇게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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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필 나 필 어 진심 어 나만 따라와 왜 저기요 빨리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요 아 저 날 왜 싸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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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명분의 장이야 아 저기요 어 도망가야지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없애버려 좋아좋아 오오오오 어 저기요 밀려들게요 로매라 어 화살이 쌓여 화살을 이거 화살 세던데 네 오 나이스 오 개센데요 아 나 필 그래서 나한테 보내지 말고 조카를 그래서 계속 나한테 보내시는데 뭐 되게 못싸고 못해요 아니 저기요 아 빨리 맞춰마요 어 나이스 슉 jaką 오오 pat 오ós 어 literally 어 쏙쏜다 저를 맞추시면 안돼요 아가씨 맞추시더라구요 아! 하나 언제까지 잡나요? 피가 어 이제 반칸이에요 어 저기요? 죽는거 아니죠? 아 안죽어요 안죽어요 아! 뒤에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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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와줄께요 도와줄께요 좋아 어 활좀쏘시야돼? 오 쪼쏘쏘시야돼요? 아 맞고있나요? 허어어어어 어 날라간다 어 죽었어요 어 일단 한마리잡았고 이제 몇마리잡을거면요 두마리갑시다 예 계속잡아야되요 갑니다 준비 오케이 지금 왜 갑자기 마이크 안되냐 자 밥이와서그래요 밥이 자 준비 시작 오케 한마리씨 맞다 한마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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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두드라보냐 이거 왜 아 저기요 빨리 맞춰봐요 누구요 제가요? 아 알고있죠 또 아 이게 또 아 저기요 맞아요 오 어 네 뭐에요 낑긴거 같은데 누구요 님이요? 네 안보여요 뭔소리요 님이 낑긴거같다고요? 안 낑겼는데요 움직여봐요 안 움직여져요? 네 제가 날려드릴게요 이거 살아날수있나요? 네 배트맨이니깐요 자 갑시다 활을 싸요 주기적으로 팔? 고주먹을 뭘 주라구요 아 나한테 쏘지 말고 또 잠시만요 저 노력할게요 좋아좋아좋아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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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마리 데리고 올게요 쏘고있어봐요 제가 한마리 데리고 올게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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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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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ching 아 나 죽어요 좀 잘 싸우시는데 확실히 활을 잘 쏘세요 야 야 잠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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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저한테 막 보내시는 것 같은데 톱롸 어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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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만 사면 되거든요 이제 한 마리 저기 있습니다 얍 저를 공격 안하죠 저희 네? 이거 한 마리 불량품인데요? 아 저기 저 쏘지 말라고요 야 한 마리 사갈게 다시 저거 불량품이에요 오케이 소환 아 더 줘요 아 저기요 잠만요 왜 저를 살려요 어때요 번지점프 소감이 잠깐요 네 저기요 이런 느낌이였어요? 어디 가셨어요? 오케이 다시 왔습니다 좋아 빨리 좀 맞춰봐요 이거 번개치는 것도 써봐도 돼요? 어 써도 돼요 당연히 한번 제가 구경하죠 네 저기요 어디 갔어요? 이야 또 써봐요 어 맞췄어요 어 잠시만요 저 죽을 것 같군요 어 어 어 저기요 어디 가세요? 어디 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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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쌍하다 이거 그냥 구타맞는 것 같은데요? 왜 안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오오 어 나 필 저거 잘봐요 아 오 어디 갔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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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없으면 안오거든요? 작동을 안하는데? 아니 지금 피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머리 맞추면 더 데미지 들어가나요? 헤디샷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흐흐흫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합시다 네 마지막 세 마리 가게요 나중에 마지막 세 마리 일로 오세요 세 마리 전부 준비 시작 ал악 어 오 활 개 잘 썼던데 이제?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저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아픈데 아 저 도와주잖아요 네 듬직하게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저 믿으시죠 네 저 못 믿으세요? 아니요 믿어요 믿어요 일로와 얘가 저희가 사방에 멀리 있으면 안 움직이나봐요 한 마리씩 조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죽을 것 같거든요 우쭈쭈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어 나이스 홈런 제가 치우죠 제.. 제 주기시다 홈런이니까 한거 없어요 좋아 배틀함 아!! 아!! 저기요 아 얘네 화를 맞으면 오 온다 아 피없다 얘네 화를 맞으면 정신을 쓰읍 오 좀 아픈데요 뭐하세요 빨리 싸우세요 아악! 아 진짜 일부러 맞히는거죠? 아니요 어 솔직히 일부러 맞히셨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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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에요? 네네 오케 활 맞춰요 구성에 밀어 맞춰서 오케 나이스 저는 옆에서 부메라를 던지고 구성에 소리 들리시죠? 아 소리 들리세요? 네 개빠르죠? 아니요 안빨라요? 더 빨리해봐요? 에? 아 아니 뭐라구요? 아 진짜 멍청한거 같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언제 죽죠? 오 좋아 오케 개 때리고 있어요 제가 얘 때리고 싶게요 네 이거 라운드 아 얘가 활을 맞으면 반응이 없나봐요 활 쏘지말까요? 아냐 쏘세요 오케 저흰 죽이는게 목적이라서 어 한 마리 죽였어요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 가까이가면 맞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무기 일부러 맞을래 이게 미쳤나 조코의 무기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조코의 무기 오오 조코의 무기가 더 센데요? 아니 어떻게 아 허어어어 아 이 변태 아니야 웃어요 무섭게 시리 아 죽입시다 어 여기 쫄았네 그쵸 물에 무서움을 안거에요 조커의 무기는 뭐죠? 이거요 먹어볼래요? 네 던질 수 있어요 아 던질 수 있어요 던져보세요 저 이렇게 잡았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해서 조커 대 펜투맨 일단 제가 몇 번 죽었거든요 일단 저는 졌습니다 이분이 어 뒤에 사막이 어 이게 뭐에요? 특별출연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어 특별출연 우리 모기씨 사막이라며 어 사막이네 멘티스 아 아 자 이거 죽읍시다 굉장히 거슬리는데 나이스 자 시작해서 여러분들 오늘 메자오리님하고 최초로 럭키배틀 여자를 초대해봤는데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요 그만 쏘시고요 아 네? 그만 쓰세요 아 어떠셨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 상당히 국어책있는 느낌 나는데 아 진짜 소감 좀 할만하죠?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메자오리님하고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메자오리님 유튜브 하시니까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프리카티비방송도 그림방송하세요 제 그림의 노예입니다 에? 장난있고요 그림 진짜 잘그러세요 네 그래서 방송 몇시에 하시죠? 일..일..일곱시만요 네 그때 하시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림 방송 보고싶다 그림을 배우고싶다는 메자오리님 방송을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어로 럭키배틀 배티맨들 조커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영상을 마칩니다 뿅